빨간 표시되어 있는 곳에 서주시고요 먼저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환 감독님 살짝 시선, 화이팅 컷 한번 해주시겠어요? 정혜연과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무대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같이 공동연출을 하신 정용기 감독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빨간색 표시해 서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가문혜연과 화이팅 컷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가문혜연과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밖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대한민국 1% 스타 작가 대서 역을 맡은 윤현민 배우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저희 영화 기다리는 관객들에게 손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하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밖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가문혜의 막내딸 진경 역을 맡은 유라 배우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표시된 곳에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정면 네, 관객들을 향해서 인사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밖에서 잠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가문혜 수장 홍덕자 회장 역의 김수미 배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해주셨고요 선생님, 뒤에 조금만 봐주셔서 빨간색 표시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정면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객들을 향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손 인사 이렇게 해주시면 네, 가문혜 영광 맥턴즈 많이 보러 와주십사 네, 인사드리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하트컷도 부탁드려요 네, 하트컷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무대 밖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네, 가문혜 장남이죠 네, 장석재 역할의 탁재훈 배우님 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서주시고요 먼저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멋진 포즈 감사드리고요 저희 관객들 향해서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영화 최고라고 이렇게 인지콧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무대 밖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가문혜 오른팔이죠 종면 역의 정준하 배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정준하 배우님 기억에 하트도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밖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 속에서 굉장히 색다른 모습으로 변신한 고윤배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면에서 정면 봐주시고요 네, 인사툴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툴 부탁드릴게요 네, 중하고 치를 네, 준비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네, 부민배우 계셔주시면 네, 배우분들 모셔서 단체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네, 저희 가문의 영광 리턴즈 주역들인 네, 배우분들 단체 촬영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네, 보여주시면 네, 먼저 정면부터 봐주시겠습니다 네, 추석에 찾아온 막각 홍미 군단 네, 가문의 영광 리턴즈 배우분들입니다 네, 다 같이 가문의 영광 파이팅 한 번 할까요? 네, 가문의 영광 파이팅 네, 한번 크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크게 한 번 웃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크게 웃자 네, 크게 웃자 가문의 영광 고국 추석에 크게 웃자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감독님 모셔서 저희 가문의 영광 리턴즈 팀 전체 단체 촬영을 마지막으로 네, 저희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 가운데 네, 네 그냥 끝으로 서주시면 네 네, 가운데로 김준현 선생님 네, 가운데로 봐주시죠 네, 감독님 가운데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가문의 영광 엄지 척 같이 할까요? 네, 가문의 영광 리턴즈 최고 네, 저희 마지막으로 화이팅 컷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문의 영광 리턴즈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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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